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백희성 강사님께서 직접 픽해오신 이슈입니다. 대법 위안부 강의 중 학생을 성희롱한 유석준 징계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네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 강의 도중에 위안부는 매춘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하나가 정말 훌륭한 학생입니다. 손을 딱 들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교수님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교수가 딱 하는 말로 궁금하면 한번 해보시던가. 여기에서 이 학생이 참지 않고 교수님 그거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고소하겠습니다. 사과할 의사가 없다. 그래서 고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가 지금 유석춘 교수 쪽 주장이 뭐냐 하면 나는 위안부 매출을 해보라는 게 아니고 위안부 연구를 한번 해보시던가 라고 말했다. 학생 쪽은 매출을 한번 해보라고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자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겠어요 고소하기 전에. 그런데 계속 아 몰라 몰라 니 알아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는 연구를 해보라고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했으면 이거는 고소까지 가지도 않았어. 당연하죠. 고소를까지 가니까 이제 뭐야. 방언의 논리가 변호사에 의해서 연구를 해보라고 된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이거는 유석춘 징계가 정당하다.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다 된 거야.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고. 유석춘이 어떤 인간인지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유석춘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사사과와 평화기금재단. 아시아평화기금재단의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한국인으로서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유석춘이가 저거 아버지가 여러분 그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홍보 비핵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정무수석. 공보처 장관. 정무수석 공보처 장관을 했던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에요. 그리고 자기 누나의 아들 그러니까 고종 사촌 동생이 삼성그룹의 이인용 앵커라고 옛날에 문화방송 앵커하다가 삼성그룹의 사장하러 간 애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고종 사촌 동생이에요. 아이고. 그런데 이 유석춘이 이번에. 아니요. 건국. 건국전쟁인가요? 건국전쟁 거기에 나와서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문을 다 해줬다고 그러던데요. 그다음에 트루스포럼 정한기 대표 그다음에 유석춘. 여러분 유석춘이가 아시아 사사카와 재단 아시아평화재단의 사무총장이라고 한국인으로서. 지금 보니까 이런 말을 연구를 해봤다라고 발뺌하니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고스란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왜 매춘을 했냐. 살기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집이 어렵고 본인이 돈을 못 벌고 지금은 그런데 과거에는 안 그랬다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학생이 손을 들고 위안부는 속아서 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도 그렇게 매춘이란 말을 쓰지 않지만 지금도 그런 거 아닙니까. 궁금함을 한번 해볼래요. 뭐가 그렇다는 거야. 지금도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가 앞에 붙어있어. 그러니까 이게 연구를 해보라는 얘기가 일수가 없는 게 앞에 있는 지금도 매춘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다. 궁금함 한번 해볼 거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회하고 이 학생이 원고가 돼서 유석춘을 고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연한 거를 굽히지 않는 선생이라는 작자 때문에 이 여학생은 얼마나 그동안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 지금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게 어느 정도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올라간 걸까요? 정직 1개월. 이야 정말 중징계 받았다. 중징계 받았어. 아시아 평화기금 사무총장 새끼야. 어휴 내가 정말 정직 1개월을 한 달 월급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아이고 병신아 내가 정말 참나 기가 막혀서 여러분 1개월 받았어요. 그걸 1개월 주는 학교는 제정신입니까? 연세대학교가 내가 봤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야 연세대학교는. 연세대가 나는 미국 사람이 맞는 줄 알았더니 일본 사람들한테 다 넘어갔나 봐. 연세대학교에도 좋은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유석충 같은 쓰레기가 있다는 거죠. 서울대학교에도 이영훈, 김부겸의 천암 이영훈, 안병직, 양동휴 3인방이 있죠. 그다음에 서양사학과의 박지향. 정말 이화여자대학교에도 여러분 옛날에 감옥 간 유철균이라는 교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인화 교수. 영원한 제국 썼던 이인화 교수. 이인화뿐만 아니라 김한란의 후예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곳곳에 다 그냥. 이번에 김한란 사건데도 이화여 대회가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이화여 대회 총동창회만 한마디 하고. 한마디 한 정도가 아니라 가서 시위하고 난리났었어요. 시위하고 난리났어요. 이화여 대학교의 사학과 교수들은 진실을 알면서도 한마디 안 해. 이화여 대학교의 더불어민주당의 총학생회장 출신 두 명의 국회의원 서영교, 임미애도 아무 말도 안 해. 오히려 서영교는 신율에 나와서 신율의 정치평론에 나와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김준혁 교수를 오히려 까고 앉아있어. 내가 정말. 레알이야? 네. 내가 정말. 내가 좀 환장하겠어요. 서영교 누나 왜 그래. 정말. 사학 개혁해야 됩니다.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학들 대부분 일본의 적산불화를 받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가 커졌어요. 그 적산불화를 누가 해줬어요? 이승만이 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적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본의 상징적인 그런 건물들이 있던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숭여고 거기 일본 신사 있었어요. 그 신사 있던 자리. 그리고 서울예전. 거기도 그 신사 자리에요. 그 자리를 불합하던 거예요. 네. 그러면 공적으로 써야지 그걸 갖다가 끝까지 자기 재산이라고. 그게 네 재산이야? 거기다가 일본의 땅이었던 그 곳을 공적으로 쓰라고 정부가 귀속시켜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공적인 목적으로 학교를 짓고 쓴다니까 너한테 준 거지. 그게 네 재산이야? 그거 팔아먹고 갔잖아. 참나 씨. 금사락이 땅 팔아가지고. 네.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의 학교를 만든 사람은 친일파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네.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 토착외구들 싹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대법에서 뻥 이거 나왔다고 해서 엄청나게 손해본 것 같죠? 네. 아니요. 정직 1개월이 그냥 인정된 것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저기 뭡니까? 이제 소송이었으니까 소송으로 인해가지고 민사적인 손해 변호사비 내고 이것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 여학생이 당했을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학생이 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해?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다고. 아니요. 이거는 소송을 직접 하신 게 아니고요. 이거는 소송이 안 돼요. 성희롱은. 그러니까 민사, 민사. 이게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정직에 대해서 반대해가지고 정직이 성립되면 안 된다. 그래서 가처분 소송을 했고 가처분이 지니까 본안 소송을 한 거고요. 그런데 그 소송에서 진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사실은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당연한 거를 친일파들의 발언이라든가 뉴라이트의 발언은 이제 우리나라에 설 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총선은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항일정신과 여러분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을 중시하는 민주당이 171석을 차지했고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거의 조국혁신당까지 합치면 거의 187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제발 이제는 이런 발언은 그만하십시오. 네. 이게 행정법원이에요. 행정적으로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면서 제기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 겁니다. 지금 현재 류 씨가 자기 유튜브 채널을 소개하는 사진에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어떻게 저런 말을... 계속 그런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해볼래요? 라고 가로열고 가로닥고를 해놨지만 지금 명예훼손은 피해 생존자들하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명예훼손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거 그게 이제 오히려 무죄 판결이 돼가지고 지금 여태껏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무죄 판결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친일파들이 주류이기 때문에 너무 심합니다. 사법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바로잡혀지지 잘 않고 있다. 그나마 행정소송이 바로잡아져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윤석열은 이제 일본의 사도광산에 대한 등재도 양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참 끔찍합니다. 네. 사도광산.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반드시 역사 왜곡에 대한 것들을 기재하라라고 하는 그런 조치를 안 따르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약삭빠르게 전국시대부터 메이지 유신까지의 사도광산의 행위에 대해서만 문화유산 신청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제국주의를 비껴가는 거죠. 그런데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 조선인이 약 2천 명 가까이가 여기에 강제징용대에서 가혹한 노동을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될 만하다라고 일본 정부에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변기를 하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를 슬그머니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국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협의회에서 한국이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가 지금 아주 큰 관심사죠. 왜냐하면 전원이 찬성해야만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한국이 사도광산에 대한 등재를 사실상 결정할 만큼 관련 규정들은 아주 좋게 바뀌었어요. 피해자들 중심으로. 그런데 한국 정부가 안 하겠대. 에라이시. 이런 친일파들 빨리 끌어내립시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은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